안녕! 안녕하세요. 제가 카카오드입니다. 오늘은 성립 슈퍼마리아를 하겠습니다. 알겠죠? 그레이스도 할 거예요. 안녕하세요. 하겠습니다. 빨리 해요. 이걸 하겠습니다. 빨리 골라세요. 골라 골라 골라. 라이프 많으면 좋겠다. 몇이에요? 어. 저기 어. 이걸 껴야돼요. 이거 일단 깨지 않았어요? 깨는데 제가 깨우고가 돼서 어. 나쁜 원룩이 깼고도 됐네? 전 뭐 필요 없어요. 어. 가서. 이걸로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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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좀 더 자요. 예. 이것 좀 하세요. 싫어요. 네. 저거 할 수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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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전하시나요? 어. 왜 안전하시나요? 이거 왜 이러더라구요 왜 이러더라구요 같이 식사하시구요 잘했죠?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? 이 무서운 일을 없애주세요 빨리 오세요 나 무서워 빨리 빨리 와 피가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안 돼요 너 어떻게 해야해요? 천천히 천천히 어떻게 이걸 눌러야 되냐구요 기다려 보세요 이걸 어떻게 눌러요 알려주셔야죠 이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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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 피하고요 이 몬스터같은 이 멍멍이는 피해야 됩니다 네 전혀 어 이렇게 됐네 네 아직도 안 되네요 진짜 저 얘 처리해줄게요 시리오야 저도 할래요 잠시만 퍼블링 이런걸로 아 좋네 아 제 귀여워 오오오오 요요 다른걸 해야되겠다 저가 이마클이라고 어떻게 돼 저 파이널에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네 네 그레이슨은 도망갔다 아껴야지 아껴야지 아 어떡해요 기다려봐요 됐어 됐어요 2 B 부르세요 B 네 아 아파 빨리 오세요 A 버튼 하세요 왜요 좀 위험하거든요 왜요 왜요 나 목숨이 밖에 없어요 몰라요 원래 사용자 봐요 저 있잖아요 이거 다른 리모컨을 바꿀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살짝 안좋아요 저는 살짝 어떻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서 아니 그거 말고 복갑할게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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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IGHB 로그인을 해주세요 앗 드롭 플레이어스 앗 드롭 플레이어스 하세요 그냥 예를 할게요 사실 왜냐면 제가 목숨을 좋아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슈퍼바레오가 제일 좋아요 슈퍼바레오를 1번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슈퍼바레오 네 좋아요 징글벨 징글벨 저거 먹긴게 있거든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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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좋은 거 있어요 세상에 다가가가 Honors 조심해야해요 여기 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Хорошо 네 이걸 먹겠다구요 야, 이걸 깨면 퀵퀵할 수 있어요. 예이, 폭탄. 그린죽, 그린. 저 폭탄할 거면 이거 하면 되겠어요. 왜냐하면 저 모션 플러스가 안 되는 제품이었어요, 사실.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많이 좋아해요. 저거 먹을래요. 저 말해서 조금 연해 보이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. 어, 그래요? 네. 연해 보이는 거 보이죠? 아니요. 잘 보세요. 아, 네. 죄송해요. 이게 제가 잘 깜빡할 때, 이거 제가 깜빡을래요. 네, 아까 잘 드셨습니다. 괜찮죠? 네. 알겠어, 잘 말할게요. 사실 너무 어색해서요, 사실. 어, 됐어. 여기 있어. 오, 이 와주세요. 왔다!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아이,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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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봤어요. 어, 나 안 맞았는데? 이상하다? 어, 이상해. 안 맞았는데. 이거 찍그릴 때, 여기에 조금 나오는 조각들도 마지막이에요. 정말 어려워. 고마워. 아, 1단계가 이렇게 어렵다. 1단계는 안 해. 아니, 3단계 1만. 이거 어렵고, 아니에요? 어? 이거 저거 먹을게요. 내가 먹고 말겠어. 칼. 들어갈 거 아니에요? 삐졌어. 이게 떨어진 다음에 가야겠다. 어? 어, 피가 돼요. 어, 피? 아, 이게 뭐야? 왜 이게 어렵지? 아, 아이템이 없어서 그랬다. 아이템 없어요? 네. 아이템 있어요? 아이템을 얻으면 되죠? 아, 지금 좋죠. 혹시 뭐 먹을게요? 오늘 뭐 먹을 거예요? 아, 펭귄? 아, 자기야 이거요. 아, 펭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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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. 펭귄이면 여기 가면 안 되는데. 펭귄 카요, 뭐 이건 카요. 아, 이건 카요. 여기다 붙어가요. 펭귄 너무 카요. 펭귄 너무 카살이 좋은데. 아, 펭귄 너무 카살이 좋은데. 아, 펭귄 다른 사람 차를 펭귄 없음. 네. 펭귄. 펭귄. 펭귄 그러면 어디에 붙이지 않아요? 여기 안 될 거예요? 여기 지금. 네. 펭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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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사실 이걸 조금 외웠어요. 펭귄. 엽. 어디가 지금 안 되는지. 펭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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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다니 이거? 뭐가 이렇게 구색 안될거 같은데? 와, 왔어요! 와 다 많이 왔어요 스타스타 스타도 먹어요 스타바이 스타먹자 지금은 머스 타임이에요 여기 여기 또 있어요 이거 어려운 줄 알죠? 되게 많이 안 했었거든요 내가 구했다 저도 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버섯집을 먹으면 이번에도 잘 하세요 잘하자 어? 내 머리 내가 너 덮여줄게요 저기요? 저거 알려드릴까요? 뭐야? 이거 밑으로 계속 탁 켜야죠 반쪽도 왜요? 동시에 시작 왜요? 무서워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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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탁을 점프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요 하나 둘 셋 하나 그냥 하자 아니 제가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요 신신이 나요 해봐요 하필요 씹은 하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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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아니 셋 하면 셋 말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신기해요 저기 있을 때 이거 하면 저거 다 주는 거 진짜요? 네 그럼 이쪽 된다는데 이쪽 밑에 하면 안 돼요 알아요 아니 요거 돼 요거 돼 안 돼요 위험해요 뭐가 위험해요 어 어 어 어 어 어떡해 어 아 잠시만요 이거 어 매워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펭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상자랑하고 펭귄은 땅이죠 아 얘네들은 잘 피해서 가야 돼요 아 먼저 이걸 안 먹었지 먼저 뭐 먹었죠 이거 먹고 있었죠 얘네들 언제 하실게 어 아 진짜 어 이거 쉬운데 어 어 가보세요 제가 제할게요 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수 있어요 까먹었어요 밟으면 밟으면 안될것 같은데 밟으면 되요 밟아야 되 겨 được 과연 밟으면...' 짝 내가 보일 때 나의 여호 이쪽으로 가서 이쪽은 잘 기억 안 나죠? 네 저는 저는 조금 더 기억나요 가운데 해도 돼요 마운드에 좀 빠진 마운드 나 여기 안 될 것 같아 나 여기 안 될 것 같아 저기요 제발 맞잖아요 하트 마세요 더 위험한 사각만 됐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멩균 여기 져도 돼요 이게?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좀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여기 끝이 있네 잠시만요 끝이랑 뭐 좀 대충 기억나요 다음 번에 할 때는 쉴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가 나 이거 피하네 내 옷 내가 왜 이걸 안 놓으지 약하시다 그래도 그냥 한 번 어쩔 수 없어 엄마 빨리 오세요 예 저 사실 제가 떨어지고 목숨 다잡게 받을 예정입니다 어 또 우리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저거 밖으로 그 중심으로 저거 밖으로 저거 이제는 저거 밖으로 아름다운 다져잖아요 다져잖아요 와 와 와 핸드웨이 핑크다 이렇게 하세요 네? 먹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할거에요 네 잘해요 왜 못쓰면 제가 먹을게요 알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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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구요 헛 나빠 진짜 나빠 괜찮네요 끈 끈 끈 끈 근데 얼음 떨어지고 나서 또 생겨나요 감사합니다 또 생겨나잖아요 에리 버튼 좀 해볼게요 에리 버튼 좀 해볼게요 전 떨어지지 마세요 컵 스크롤 사이로 좀 걸을게요 왜 왜 버튼을 했죠? 어?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 이걸로 한번 위로 올라간다 아 이거 포기하자 포기? 이거 대쳐놔요 이거 다 깬거에요 우리 산아랑 그냥 물 좀 풀까요? 어? 어 이거 이거 숨에서 우리 영악하네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여행하셔요 여기 살짝 누가 타고 발을 깎죠 이거? 네 네 아 일단 저 하늘 날아가고 싶어요 네? 저 하늘 날아가고 싶어요 저 하늘 날아가고 싶어요 어? 대포에요 네 대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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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숨 대포라고 하죠 목숨 대포 목숨 대포 우리도 지진할래요 지진 연습 목숨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오늘 진짜 잘 됐네요 제가 원하는 곳을 택하셨대요 오 오케이 너무 좋아요 이게 잘 돼가지고 저 정말 잘 됐네요 저 목숨이랑 받았어요 오 네 아 진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곳이네 그래서 내가 좋았다니깐요 여기도 좋아요 여기랑 여기랑 비싼 곳이래요 아아 자네 어떻게 어디 받아요? 받치게요 다음번에 제껏 돌려 얼마나 잘 됐네요 잘 됐네요 저 나 그냥 온 줄 꼴래 호 타르 나라가 때만 졌어요 타르 나라야 제가 절대 졌어요 나 헛 짠 짠 짠 짠 짠 짠 짠 날아 타르 나라야 저 진짜 나 응 이것 둘 기다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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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쉬는다. 여기 아니거든요. 어? 왜요? 아, 깝다. 왜요? 또 있었어요. 아싸. 아. 어렵네요. 우리 이제 귀신 할래요? 어, 그래요. 귀신. 어, 이거 제이지. 여기에서 우리 지진을 해야지. 네. 여기서 악당들이 떨어지거든요. 알아요. 하늘에서. 그러니까. 여기가 뭐 좀 모아가지고. 여기야. 여기 승리야. 탕버지 시작하자. 어? 봐봐요. 쩔. 공유. 봐봐요. 이제ा파. 다치계란 것 같고요. 아까 전에 밭을까지 따라가셨잖아요? 네. 다치계란 것 같아요. 어, 빨리요. 다치계란 것 같아요. 우리 있잖아요 부탁이 있는데 제발 우리 점프해요 다 같이 일대? 지구는 안해요 왜? 지구는 엄청나게 많아질께 아 뭐해요 저에게 엄청나게 많아질 때 지구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세워 어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자 둘 셋 어 피하세요 이거 저 이거 할거니까 어 저거 어 저거 스틱탈 그 빨래 시간 컴 때리세요 이건 얘들이 다 타야 하 Här 파워 하나 둘 셋 하면서 프레발 연습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행복하리에요 아 뭐에요 다시에요 네 없으래요 이걸 먹어야지 여기는 여기에 먹어야지 하늘 날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 먹으면 시작하죠 뭐에요 왜이래 이것도 예쁘다 지금 슈퍼발의 엉덩이는 얼마를 찍어 있지 어? 왜 내가 먹었지? 이거 여보 무기를 쓰게 아 반대쪽 해요 반대쪽 해요 아 반대쪽 하라고요 반대쪽 하라고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 점프가 안돼요 잘 안돼요 바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아 좋아 안돼요 어 이제는 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 한 번입니다 다 먹으면 시작 네 다 먹으면 다 먹으면 얘네들 어서뜸 좋다 어 이거 뭣자 encaps 때문에 ions 클럽 벌써 야 있습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서로 recuper 예말로 이성 하나 둘 es 참 오오옹 그리 근처에 있어서 기다려봐요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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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잘해요 터뜨리세요 이거 터뜨리세요 왜 여기가 먹었어요 제 탓은 아니잖아요 하나, 둘,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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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셋 바깥다,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네, 오늘은 슈퍼마리오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여기 슈퍼마리오에서 있는 거 한 개도 묻겠습니다 네, 오늘은 슈퍼마리오 했습니다, 하여튼 네, 오늘은 재밌었다면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!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슈퍼마arbeit